오! 이 랩 봐! 이 랩 봐! 이렇게 거의 그냥 밥버거 느낌으로 먹는대요? 너롱지 뚜껑 덮었네? 어? 이 랩이 저게 들어간다고요? 입이? 한 입만! 이야!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제대로 드세요! 아니 그냥 오리처럼 입이 쭉 나와 있어요! 오! 여기에다가 고기 올려서 너무 뜨거워! 숟가락 최고지! 와! 자고 미쳤다! 약간 엉삼 향도 나고 엉삼 향 맞아 맞아 건강한 그 축제 약세 약세 향이 나고 아! 맞다! 봐봐! 그 그 그 밥 안에 그런 거 들어가 있어 음! 대추랑 대추 그런 거 들어가 있어 오! 호박씨랑 몸에 좋은 재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철에 고양이 속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끝났네요! 고양이 군날 여기 와야겠다! 군날 여기 와야겠어 군날 여기 와야겠어 살 고기 발라가지고 어! 소스 부어서 군날 여기 와야겠어 도란래야 오! 누렁지랑 비비고 있어요 흡사 냉채 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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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누렁지 고소한 거랑 군덕소스의 달달함이랑 매콤함이랑 엄청 달아오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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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는 옆에서 지지 않습니다 매운 소스로 수향처럼 비빔밥을 만나면 오! 오! 아니 진짜 우리 연인은 하나인 것 같아 예! 먹는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 방법이요 오! 오! 아 그냥 맛있지? 그냥 봐도 딱 맛있겠다 또 매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맵긴 달콤하고 약간 양념치킨 같은 맛도 나고 빠작 빠작해 빠작 빠작해서 식감이 너무 좋아 오! 오! 조기 째들고 입에 붓고 있어 칼칼칼칼칼칼칼칼 오! 들이 부었어 거의 저절로 한결이 많네 오! 오! 나 계속 먹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되나 되나? 된다고? 오! 욕심쟁이 와! 와 진짜 잘 먹는다 와! 오! 와!